새봄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강원도 내 곳곳에서 나무시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묘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과와 배 등의 유실수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어린 나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단풍나무와 측백 등 조경수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묘목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묘목을 고르는 부부에서부터 픽업 트럭을 몰고 나와 진칸 하나 가득 나무를 심는 손길까지 모두 활기가 넘칩니다. 가장 인기를 끄는 묘목은 사과와 배, 대추 등 유실수. 하지만 지난해 긴 장마로 묘목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과일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먼저 문을 연 이곳 나무시장도 일부 과일나무는 1500주를 주문했지만 3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심해서 뿌리 부분이 많이 녹아버려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전목 1년생 부사 사과나무 한 그루 가격은 9천 원, 감나무는 만 원, 백도 복숭아는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측은 묘목이 풍기 현상을 빚고 있지만 공익 사업이나 측면에서 나무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좋은 묘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지역별 나무시장 개장일을 파악해 남들보다 빨리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귀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